대신 드러낼게요 오디오도 오디오도 오디부턴가 시작되던 갈 측은 허둥이 손을 빚었던 나는 창문이 열려 부서지는 햇살이 막연하게 그리워 그 느낀 나 나는 창문이 열려 부서지는 햇살이 나는 마음은 뭔가 두 손으로 쥐려 해도 잡히지 않아 휘몰아치는 알 수 없는 별등이야 눈물을 머금은 채 달려갔나 한골 속에 눈물을 흘러 그 삶을 마침던 이곳 우리는 떠나야 해도 당연한 틴 향이 향해서 밤에 네 억 속에 묻혀있던 태풍을 다 사귀어 가기 전에 사실이 처음으로 너와 더 기장을 청하기로써 너와 더 기장 너와 더 기장 너와 더 기장 그 삶을 마침내 너와 더 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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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비록 지치고 힘든 날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. 함께 떠나봅시다. 우리 비록 지치고 힘든 날 끝으로 죽고 싶지. 오늘 하루 되어져 가기 전에. 오늘 하루 되어져 가기 전에. 오늘 하루 되어 necesheit. 한글자막 by 한효정